주 52시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골로 가겠죠. 다른 기업들도 골로 안 가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 52시간 제대로 채택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지금 AI 혁명에서 하드웨어는 엔비디아가 주름을 잡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오픈 AI사가 여러분들 선두주자입니다. 오픈 AI사가 9월 달에 AI 기초 모델에서 여러분들 획기적인 여러분들 성과를 올립니다. 그것이 챗GPT-O1 추론특화형 기초 모델을 출시한 겁니다. 경쟁사가 따라잡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로 봤습니다. 딱 두 달 만에 이런 경쟁사들이 다 따라잡은 겁니다. 경쟁사들이 두 달도 안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인재 경쟁사는 기존의 경쟁사인 빅테크뿐만 아니고 작은 기업들 이름도 경쟁사가 수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론특화형 기초 모델은 학습을 주로 하는 기초 모델처럼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많은 GPU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졸망졸망한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여러분들 추론 분야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딱 두 달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4, 5년 정도 삽질을 했으니까 SK하이닉스하고 기술 격차가 지금 얼마나 나 있겠습니까? 테크 분야에서 그냥 기술이라는 것은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은 각자 개인 사정을 그렇게 이해해 줄 필요도 없고 이해할 여력도 없고 이해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픈 AI 사고 이름데 여타 회사들하고 이름데 기술 격차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지금 제조업 입체가 이럴 겁니다. 한국이 이런 자기 파괴적인 집단적 자살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구한말의 이름 우리 조상들도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거지 않습니까? 조선 중심으로 19세기 말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조선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애가 문을 잠근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2024년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100년 전에 여러분들 식민지를 갖고 지금도 여러분들 친일 교육 운운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지금 세상은 그냥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위안부 문제가 여러분들 고로함 치고 뭡니까? 데모하고 막 떼굴떼굴 둥글고 있죠. 100년 전에 그냥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잘못된 구섭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들 정신 차려라. 그냥 오픈 ai 사이 여러분들가 야심적으로 출시했던 GPT 오완도 이런 두 달 만에 벌떼처럼 뭡니까? 경쟁자들이 다 등장한 겁니다. 아마 오픈 ai 사이의 채 GPT를 만든 사람도 깜짝 놀랬을 겁니다. 왜? 이 정도로 빨리 돌아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두 달 만에 라이벌과 스타트업들의 경쟁 모델을 선보이며 추격에 나섰다. 추론 분야도 급속하게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2019년에 여러분 hbm을 포기했으니까 5년 동안 삽질을 한 겁니다. 그의 sk하이닉스와 기술 격차가 얼마나 나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여러분 뭐가 문젠가 하니까 추론 전문 기초 모델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gpu를 써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추론 특화형 여러분들 반도체는 또 가격이 5분 1이나 10분 1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 ai 스타트업들이 때거지로 달라 들어가는 거죠. 추론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픈 ai사가 경쟁사를 훨씬 앞서고 있었으며 오완 모델 개발 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외부로부터 마치 비밀되는 것처럼 보였다. 다 이러면서 까발겨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미나이는 exp1114 112라는 실험용 모델을 통해 추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듭고 구글은 기학 모델의 업데이트 버전인 알파지오 매트리 툴을 발표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고 미국의 스타트업 파이어 웍스 ai는 여러 오픈 소스 모델을 결합한 ai를 출시했는데 수학 및 코딩 평가에서는 GPT-4O와 엔스로픽 사이에서 3.5 손해들을 앞섰다고 발표했다.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겁니다. 중국의 ai 연구기업인 딥시크도 오픈 ai사의 오완 프리뷰와 성능 면에서 비슷하다는 추론형 ai 모델 딥시크 알완을 공개했고 추론 ai 모델은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ai 스타트업들이 오픈 ai 사업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GPT-4O처럼 대형 언어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 막대한 숫자의 gpu,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2023년 초에 등장한, 2024년 초에 등장한 GPT-4의 성능을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는데 1년 이상이 걸렸는데 오픈 ai사가 여러분 야심적으로 출시한 추론 특화형 기초모델 여러분들 GPT-O1은 두 달 만에 그냥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냥 세상 이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적당히 과거 보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 이러면 앞을 보다는 것이 포워드지 않습니까? 포워드 루킹 소사이어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뒤를 보면 백워드 루킹 소사이어티로 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포워드 루킹을 해야 계속 앞을 보고 살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 젊어지는 건데 지난 날 이름 내가 한때 날렸던 것을 날렸던 시간 날렸던 경험 그걸 백워드 루킹이지 않습니까? 뒤를 보게 되면 그냥 한정없이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나 언어 표현을 쓸 때도 포워드 루킹한 언어가 나오고 그래야 이런 포워드 루킹한 사고가 나올까 하는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픈 AI 사회이라면 두 달 전에 GPT-O1이란 추론 특가형 이런 모델을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 뭐가 등장합니까?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변호사들이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단순히 검색 기능이 아니고 GPT-O1한테 추론을 시키는 겁니다. 이 송사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겠느냐 그런 제품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O1 맞춤형 기업 모델 첫 등장 AI 법률 어시스턴트의 추론 광화 적용 법률 회사들이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추론 기능이 강화된 오픈 AI 사회에 GPT-O1을 미세 조정한 기업용 맞춤형 모델이 처음 등장했는데 미디어 및 기술 대기업인 톰슨 로이터가 법률 보조 인공지능 서비스인 코어 카운셀의 O1 미니의 첫 번째 기업용 맞춤형 모델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오픈 AI 사회에 GPT의 O1 모델을 오픈 AI 사회 사용료 지불하고 그걸 가지고 이러면 뭡니까? 법률 서비스용으로 개조 작업을 벌려가 상업하시다 한 겁니다. 문서 검토와 법률 연구, 초안 작성 및 수정 등에서 모두 상당한 개선을 보였고 이를 통해 변호사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변호사란 더 높은 가치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들의 일종의 AI 에이전트가 생긴 겁니다. 그냥 단순히 판례라는 법률 검토만 아니고 사건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를 AI한테 물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같은 이웃을 처비님이 그대로 이렇게 했네. 기술 미디어 기업인 톰슨이 오픈 AI 사회의 O1 미니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법률 AI를 재조정해서 출시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추론 모델에 대한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픈 AI 사회의 O1 모델이 가소평가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다. 롤렌스 리브모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은 O1 프리뷰와 미니를 사용해서 기동안 며칠이 걸렸을 문제를 몇 시간 만에 풀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아직도 여러분 동서남북을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AI 혁명이 그냥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심각하게 심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변화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자주 보시고 이 변화는 시대에 변화에 나고 되지 않고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하고 첩이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아주 앞서갑니다. AI 로봇 분야에서. 이게 여러분들 아이를 태우고 가는 게 AI 로봇입니다. 그냥 중국의 대도시에서 그냥 관찰한 것을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정보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첩이시가 제공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영상 생성, 비디오 생성 여러분들 AI는 어떤 게 있느냐. 이 네 모델이 가장 앞서 있는 모양입니다. 가장 능력이 성능이 좋은 비디오 생성, 동영상 생성 AI 1등이 런웨이 ML 2등이 헤일루오 3등이 컬링 AI 4등이 루마 여러분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시간 날 때 유료가 아니면 여러분들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 수많은 비디오 생성 AI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AI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AI들이 만든 작품을 공개했네요. 이게 루마 AI가 동영상 생성 AI 제품명이 드림머신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한 것을 이렇게 알렸네. 루마 AI 그 다음에 이것은 러나웨이 러나웨이 러나웨이의 제품 이름은 프레임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름 생성 AI 저도 여러분들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데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방문은 몇 군데 해봤는데 이 네 가지 업체가 가장 지금 동영상 생성 AI 중에서는 가장 여러분들 앞서 있는 업체구나. 그걸 이제 오늘 제가 한번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이 보시면 그 다음에 비디오 앞에서는 비디오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미지 이미지 생성 AI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입니다. 잘 아시는 미더전이 41.6% 그 다음에 플룩스 43% 이디오그램 8.7% 달리 수리 6.8% 아마 달리가 오픈 AI 제품일 겁니다. 이제 업계에서 가장 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1월 25일 날 올린 겁니다. 가장 이미지 생성 여러분들 AI 가운데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미더전인 겁니다. 이름은 또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나온 거 아니까 엊그제 엔비디아가 또 어떤 제품을 냈는 거 아니까 그냥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배경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문자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음악이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제품을 엔비디아가 출시했는데 그게 오디오 AI 푸게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하죠. 명령어를 이름 집어넣으면 나는 한여름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감미로운 음악을 원한다. 그렇게 이름 넣으면 플람 텍스트 문자로부터 사운드가 제너레이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엔비디아 음악부터 효과음까지 모든 소리를 생성하는 만능 AI 모델을 공개했다. 이게 바로 11월 26일자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음악과 오디오를 생성하고 목소리를 수정하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였다. 기존의 여러 회사가 분산지으로 출시했던 기능을 모두 모아놓은 가장 유연한 모델이다. 텍스트 문장을 집어넣으면 다양한 음악과 효과음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이 바로 푸가토이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짧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곡에서 악기를 편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성의 억양과 감정을 다 조절할 수 있다. 그저 입력하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궁금해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심심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AI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가지고 제 이름을 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특성이 뭔지를 잘 정리해 가지고 한 거를 그냥 내 안께 보내줬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편견 없이 잘 적어놨더군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 매일 아침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 지식 생성된 음악의 억양이나 감정 깊이까지들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음악의 슬픈 감정으로 말하는 음성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요구를 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질주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모든 AI 혁명은 이제 초점이 추론전쟁입니다. 추론전쟁. 추론은 가장 인간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사람이 이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생성 AI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NI Artificial Nellow Intelligence 지금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Artificial G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인공일반지능으로 지금 나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게 가장 중심이 뭡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사유 추론입니다. 추론 추론 추론전쟁이 지금 이제 불붙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추론전쟁에 테이프 카팅을 한 것이 바로 9월 24일 날 발표됐던 오픈에이사의 챗GPT-O1입니다. 이게 추론전쟁에 이런 테이프 카팅을 한 겁니다. 이게 시작점을 제공했고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픽테크나 AI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뭡니까 채 오픈 AI 사이의 GPT-O1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추론전문 AI들 기초모델들 그냥 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 사이의 GPT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GPT-1 2019년도에 GPT-2 2020년도에 GPT-3 2023년도에 GPT-4 그 다음에 여러분들 GPT-4-O 그 다음에 2024년도 9월 12일 날 고급 추론능력을 탑재한 O-1을 출시한 겁니다. 이 O-1이 AI 개발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가서 생각하는 AI가 여러분들 여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생각하는 AI 인간능력에 근접하는 쪽으로 한 단계 더 다가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처비 씨가 AI 추론 전쟁이 훗군 달아오랐습니다.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해 쏟아져 나오면서 오픈 AI 사이의 선두자리에 도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처비 씨가 올린 겁니다. 22시간 전에 앞에서 추론 모델을 다뤘지만 이분 주장이 너무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AI 추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출시된 오픈 AI에서 핵기적인 추론 AI 모델은 기술업계에서 경쟁적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여름 시작점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압을 다투어 대응하는 동안 미국의 스타트업 중국의 퀀턴 트레이닝 회사 알리바바 등 새로운 도전자들이 오픈 AI 사이의 지배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추론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급 수학과 코딩 같은 분야에서 복잡하고 다단계 문제의 길을 위해 설계된 이란 모델은 AI 환경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추론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인 파이어울은 파이어울 AI란 여러 오픈 소스 모델을 결합하여 수학 및 코딩 벤치마크에서 오픈 AI 사이의 GPT-4O와 엔스로픽 사이의 클로우드 3.5 손해뜨를 넘어가는 성능을 발휘하는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퀀터 트레이딩 회사인 하이플라이어 캡틀 메디먼트는 유산평가에서 오픈 AI 사이의 오완 프리뷰를 넘어가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알리바바는 기술적 문제 해결부터 창의적 글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에 적합한 오픈 소스 추론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란 발전은 추론 AI가 거대 빅테크 기술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AI 스타트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이 글을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번역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영역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점이 2024년 9월 24일 날에는 발표된 오픈 AI 사이 채 GPT-O1 모델이다. 두 달 만에 이름들 엄청나게 많은 모델이 나온 겁니다. 추론 모델은 GPT-4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 LLM보다도 개발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AI가 문제 해결 단계를 복제하여 정답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학습하는 생각의 사슬, 추론 같은 표적 훈련 프로세스에 의존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리소스가 필요한 기존에 대규모 어도 모델, NLM과 달리 더 작은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여 추론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모두가 이 전쟁에 뛰어댈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AI 사이 O1 추론 모델은 과학연구와 같은 분야, 특히 핵융합 계산을 지원한 롤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에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방식률을 빠르게 풀면 연구자의 작업시간이 매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AI 사이의 추론 모델을 널리 접근할수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1 모델은 다른 제품보다 6배나 가격이 비쌉니다. 리소스를 많이 썼으니까. 컴퓨팅 자원을 많이 썼으니까. 보시죠. 한편 경쟁업체들도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플라이어 모델은 추론 프로세스를 사용한 자에게 보여주며 검증과 추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접근방키도 상당한 관심을 끌며 추론 AI 민주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술기업 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해 죽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 초에 추론 AI 노력에서 오픈 AI 사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200여 명의 연구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추론에서 오픈 AI 사이 리더십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소교 규모 기업과 오픈소스 이니시티비의 핵심 속도가 가속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쟁 단계는 AI 산업의 성공이 어떤 모습일지를 재정의하고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바로 이게 그건 거죠. 2023년에 폭발한 겁니다.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구를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할 때 AI라는 게 뭐냐 익스텐디드 브레인이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고유한 두뇌가 있고 외부에 익스텐디드 확장된 브레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AI를 이미지 생성 AI 동영상 생성 AI 그다음에 여러분들 생성형 AI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으면 익스텐디드 브레인 확장된 뇌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깨우쳐야 여러분들 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앞을 향해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들 이렇게 터기점 기술이 현장으로 증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2024년인 겁니다. 2024년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지구상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터기점 싱글랠리티 기술이 많게 폭발한 시대에 그 여러분들 시대에 초입 단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존재하고 여러분 같이 방송을 가지고 지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는 자는 깨우칠 것이고 깨우치는 자는 준비할 것이고 준비하는 자는 기회를 선점할 것이다. 모르는 자는 잠을 잘 것이고 잠을 자는 자는 뒤처질 것이고 뒤처진 자는 결국은 뭐죠 그냥 어려움으로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처비님이 이야기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영상인데 간병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어로 nursing and care 로봇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 시장의 어마어마한 휴머노이드 시장이죠.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입니다. ai의 기초 모델 이름 개발됐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이 등장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이름 로봇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집에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ai가 탑재가 되면은 계속해서 학습을 하겠죠. 자기가 청소를 하게 가면서 경로나 이런 것을. 그 여러분들 이 노인을 도우는 이렇게 nursing and care 로봇입니다.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가 이렇게 늙어가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수십조 달러 이런 시장이 될 거라는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 간병인 대신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자를 여러분들 이동도 시켜주고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게 나왔죠. 조선일보에. 웨일러블 로봇. 이걸 입고 로봇의 도움을 받아가 등산하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자녀들이 선물해준 웨어러블. 몸에 착용하는 로봇. 허리춤에 주머니를 차들 로봇이 달린 밴드를 둘러 고정하고 개다리처럼 연결된 관절 부분을 양쪽 허벅지에 차면 끝이다. 내기나 오르막에서 로봇이 다리 힘을 보조해 힘들지 않고 30분이나 가뿐히 오를 수 있다. 상품이 많이 나와있네요. 삼성전자의 봇핏. 위로보틱스의 윈. 얘네들 다 같은 개념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이 첩이 님이 독일에 사니까 독일도 여러분 고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독일도 우리보다는 좀 덜하지만 저출산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검수령자들에게 다가오는 문제 이런 글을 썼네요.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번역해봤습니다. 다가오는 연금수급자 문제. 로봇을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늙어가는 서구사회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앞세대가 여러분들 부모를 케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로봇이 될 것이고 업계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으로 제조업체 지금 휴머노이드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독일의 bmw 공장이나 현대자동차도 여러분들 지금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서 여러분들 그걸 구상하고 있죠. 그리고 간병 로봇 간병인 로봇이 특히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냥 gpt gpt 이렇게 쓰시게 되면 그 용어를 조금 이렇게 놓치신 분도 계실 건데 이 gpt라는 것이 여러분들 원래 언어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생성형 사전학습 transformer 여기서 gpt가 나온 거죠.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지금 ai 혁명의 여러분들 기초 논문이 구글이 발표했던 트랜스포머와 관련된 논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gpt가 pre-trained의 이름 주말입니다. 사전학습 사전학습 많은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ai를 훈련시켜서 ai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그런데 많은 학습 데이터를 입는데 처음에는 학습 데이터 텍스트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미지하고 오디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비디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표현했던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영상 언어모델을 만드는 전문대화 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ai 모델을 pre-trained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점점점점 한계가 오니까 달리 이야기면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가 오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기초학습을 마친 ai를 가지고 추론 과정을 통해서 뭐죠 더 유능하게 만드는 사후학습이 도입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타임 투 테스트 이런 트레이닝 방법 같은 게 소개된 거죠 이렇게 나온다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결국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generative 생성된 자 어제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훌륭한 회사고 단시간에 이런 3조 달러를 돌파한 회사가 됐지만 어제 처비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10조 달러 회사가 되겠느냐 그 이야기에 대한 제가 의문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빅테크들이 모두 다 이런 반도체 회사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팸리스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는 겁니다 아마존이 새로 출시한 학습용 전문 ai 반도체 트레이닝2는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 모델인 트레이닝1에 비해가지고 4배의 속도 그리고 3배의 메모리 용량을 갖고 있는 그런 ai 가속기다 이게 아마 그 제품인 모양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gpu 같고 그 다음에 이 곁에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는 hbm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게 여러분들 전부가 다 그걸 같아요 5대 6폭 메모리 메모리 안에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gpu 같거든요 트레이닝2 아마존이 문샷 플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계획인 거죠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한 어디에서 ai 반도체 칩에서 그걸 블룸버그가 다뤘네 여기 보시면 아마존의 새로운 트레이닝2 ai 칩은 기존의 트레이닝1 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메모리는 3배 이런 많은 엔비디아 칩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안나프루나 레븐 이런 칩을 만들어낸 거죠 전쟁인 전쟁 보시기 바랍니다 60조 개죠 전 세계에 있는 영하 영하 지금 숫자가 영하 그걸 여러분들 ai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시켜 내면 얼마나 여러분들 ai가 유능해지겠습니까 ai는 이미 13만 9천 개의 영하와 대본을 훈련받았다 영하 아마 개수가 지금 전 세계 60조 개 정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엊그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영상 언어모델인 거죠 문자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그 다음에 뭐죠 영상 이미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체 칩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10조 달러 기업이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같아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가는 거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겁니다 보시면 아무도 여러분들 ai를 그렇게 지금 한국 정신이 이럴 겁니다 ai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할 겁니다 ai가 밥 먹여주냐 nobody care about the ai 한국의 정치인들이 아마 이런 정도 상태일 겁니다 공부를 해야 알죠 공부를 안 하니까 nobody care about the ai anymore 그리고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have no idea 뭐가 다가오는지 모른다 이야기죠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 자기에게 익숙한 것 외에는 생각해 볼 힘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뭐가 다가오는지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공병호 tv와 함께 지식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각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방송을 드리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뭡니까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실시간 방송이 아마 그런 색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러면 실시간 방송을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학습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함께 학습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철두춤의 학습 기회로 보는 겁니다 nobody care about the ai anymore 코앞에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날 때 되면 정신을 차리겠지만 대다수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기회를 못 보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have no idea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처비님이 하는 이야기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천히 생성 ai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2025년이 되면 대단히 쇼킹한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별로 감으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인용했는가 하니까 내 마음이 그냥 거의 터졌다 그냥 폭발해 버린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무슨 경험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폭발했는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챗GPT를 쓰는데 글을 쓰지 않고 말을 해본 겁니다 챗GPT하고 엄청나게 놀라버린 겁니다 제가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방법하고 달리 어드밴스터 보이스 모드라는 것을 가지고 음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챗GPT하고 여러분들 풀 컨버세이션 완벽한 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20분 만에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람처럼 챗GPT하고 여러분들 고급 보이스 모드를 여러분들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말을 가지고 한 겁니다 말이 아니고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겁니다 말을 말을 하고 여러분 깜짝 놀란 겁니다 말을 하고 본인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대화를 주고 받으면 20분 만에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고 이 사람이 뭐죠 완전히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내가 그냥 머리가 폭발해 버린 겁니다 엄청난 세상이 왔구나 그렇게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남긴 댓글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2025년 초에 챗GPT O2 모델이 나오면 많은 사람에게 쇼킹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저는 음성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챗GPT하고 대단히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찬의 종교 예수의 여러분들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채챗GPT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생성 AI에 대해서 생성 AI의 발전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에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화가 다가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음성 모델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언제 합니까 오픈 AI에서의 제품 책임자가 챗GPT를 여러분이 환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1번이 뭡니까 고급 음성 모델을 싸라는 겁니다 고급 음성 모델 어드벤스트 보이스 모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채챗GPT를 사용하기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실제로 음성 모델을 사용하시게 되면 텍스트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대화 도중에 말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에 가까운 대화를 이어가는 데 유용합니다 심지어 질문 중에 억양을 조절해서 원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죠 애플이 좀 늦었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그런 시리 주로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묻고 답하지 않습니까 시리를 여러분들 2026년까지 음성 비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11월 20일 날 났네요 이렇게 하려면 애플도 고유한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기초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플도 자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처비님이 이 논문 A New Golden Age of Discovery 과학적 발견에 새로운 황금시대가 열리다 바로 엊그제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엊그제 하 이러면 얼마나 대단한 세상입니까 그냥 이런 논문을 뜻만 있으면 그냥 다 프린트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논문을 출적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구글이 많은 분야에서 과학적 발견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과학적 발견을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기고문을 11월 달에 나온 기고문을 여기에 코너 그리핀, 단 월러스, 주안 마테우스, 가르시아, 한나 쉬버, 푸시민트 콜리 이런 사람들이 다 협업한 결과를 그냥 공짜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메모해놨다가 한 번 다운로드 받아 한 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과학적 발견에 이런 AI가 어떻게 기여하느냐 간단한 메시지는 이릅니다 구글이 주도한 딥마인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과학적 발견을 혁신하고 있으며 유전, 제약, 재료과 기후연구와 같은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과속화하시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자원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겁니다 AI가 방대한 지식을 처리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복잡한 실험을 수행하는 등 연구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미 알파 포도 같은 도구는 AI가 과학의 중요 영역에 획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도해 오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런 논문에 담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 다음 이름 로봇이 학습한 로봇입니다 이 에이지 오브 셀프 러닝 로봇 스스로 학습한 로봇입니다 학습한 로봇 이거는 유료니까 뉴욕크라는 그런 잡지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네요 로봇은 더 이상 명시적인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혁신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캐롤라이나 파라다라는 전문가는 2024년을 사람들이 법용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한 해입니다 GPT-3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을 포함한 AI의 획기적인 발전은 로봇 공학으로 확산됐습니다 AI 기초 모델으로는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AI를 로봇에 탑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로봇은 신발끈 묶기나 옷적기 같은 특정 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기술을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논문이다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대학교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대학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 좀 바꾸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